사과 한 알이면 뭐가 필요 없다? 맞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게 되죠. 동시에 여러분에게 많이 전파해드린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동서고궁을 막론하고 사과와 토마토 효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결국 결론은 뭐다? 장수로 이르게 해주는 식품이다. 사과는 인간의 수명을 원래대로 살게 해주는 그리고 살고 싶으면 꼭 먹어야 되는 과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과에는 장 건강을 증진하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비만 그리고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는 등 수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좋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과에 함유된 팩틴은 식이섬인데요. 팩틴은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켜서 대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며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장암도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사과는 껍질째 먹기도 쉬운 과일의 대표주자이기도 합니다. 껍질을 먹게끔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폴리페놀이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혈압도 낮춰주고요. 뇌졸중 발생 가능성도 떨어뜨려줍니다. 커피에 이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간암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 커피 대신에 사과부터 드셔보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사과는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지연시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요. 과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일은 먹, 공복, 식전, 다른 걸 먹기 전에 먹으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것을 예방해주는,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천연소화제의 역할도 하는데요. 사과는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아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한 사과에 함유된 천연효소와 살균 효과로 소화 과정을 손쉽게 도와줍니다. 사과의 또 다른 효능, 바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건데요.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추워질 때는 사과의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당뇨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천연당이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참 처음 이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 같은 시대, 가공식품,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이 나오는 이 100년에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말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죽은 음식, 치킨, 족발, 피자를 맥주와 먹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음식보다 사과가 훨씬 몸에 좋다는 건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약사이고 한방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나는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다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못 드시는 분들이 저의 채소과의식 책과 완전 배출 책을 접하시면서 이 좋은 걸 왜 안 먹은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과는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사죠. 부사사과 가장 유명한 품종인데 사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에 꽂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바로 사과 품종으로서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는 원래 일본에서 넘어온 사과로 본래 후지라고 불리는데요. 한자 표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사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네요. 달고 아삭한 식감으로 맛이 좋은데 거기다가 저장성까지 좋아서 관리를 잘하면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홍로 사과입니다. 홍로 사과는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이고요. 신맛은 거의 없고 당도가 높아 맛있는 사과입니다. 특히 수확 시기가 9월로 추석에 맞춰 나오다 보니 추석 선물로 받는 사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장성은 부사보다 낮아서 빨리 먹어야 하는 사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홍옥입니다. 아 이 홍옥 이름 예뻐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품종입니다. 무려 180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과인데요. 신맛이 조금 있는 새콤달콤한 사과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던 검붉은 색의 반들반들한 사과가 바로 이 홍옥인데요. 요즘은 잘 재배하지 않고 가을철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아오리 사과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그리고 아오리라는 것에서 역시 일본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녹색 사과로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본명은 쓰가루라고 하네요. 아오리는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 임시로 쓰던 건데 그 당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쓰가루보다는 아오리가 더 좀 친근하고 편해서 아오리라고 대명사처럼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녹색 사과의 대명사인 아오리 사과가 사실 끝까지 잘 익으면 보통 일반 사과처럼 빨갛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익기 전인 녹색 상태의 맛을 선호해서 녹색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 재밌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감옹사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 감옹사과는 정말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재배만 잘하면 부사 이상으로 맛이 좋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맛있는 품종의 사과입니다. 바로 여섯 번째 사과입니다. 자, 이 색깔 잘 보이시나요? 요즘 이 노란 사과 부쩍 마트에서도 자주 보이고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데요. 황금 사과라고도 불리는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입니다. 청량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맛도 좋지만 다른 사과에 비해 기르고 수확하는데 손이 덜 가서 농가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아직 안 드셔본 분들은 다양하게 종류별로 드셔보시고요. 이 시나노 골드도 한번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와 찰떡궁합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뭐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까주스! 일명 CCA 주스가 떠오르실 건데요. 그 구성인 첫 번째 캐비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는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가 프로스타글라딘을 생성해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사과까지 함께 갈아서 먹으면 양배추의 비린맛을 없애주고 양배추에 부족한 영양소들까지 보충해서 궁합이 배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소과일은 칼로리가 모두 낮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된다. 거기에 장 환경을 개선시켜 독소를 제거해서 다이어트 및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게 바로 양배추입니다. 자, CCA 두 번째 양배추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죠? 바로 캐롯!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데 사과와 함께 먹게 되면 영양소가 배가 됩니다. CCA,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드시고 싶을 때는 갈아먹던지 아니면 착즙으로 간단하게 드시는 것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른 하나 또 추천을 드리자면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자체에도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지만 사과와 함께 먹게 되면 사과 껍질에 있는 팩틴 성분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 고구마를 먹으면 많이 나오는 가스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네, 사과 파시는 분들이 꿀 박힌 사과라고 보여주시기도 하죠. 사과를 자르면 씨 옆 과육에 꿀이 찬 것처럼 투명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런 사과가 달고 맛있어서 꿀 박혔다, 꿀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투명한 부분은 사실 천연과당의 일종인 소루비톨입니다. 이 성분은 햇빛을 잘 받은 과일에서 많으며 이런 현상이 보일 때 맛도 좋고 당도도 높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왜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심지어 가공식품의 성분 함량을 보면 소루비톨이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단맛을 인위적으로 낸 건데요. 저는 천연 사과에서 먹는 소루비톨로 여러분의 과당을 채우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 영상을 많이 봐주고 계시는 우리 40, 50대 여성분들 특히 완경기가 오신 여성에게 좋습니다. 완경이 되면 혈관을 보호하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이게 사라져서 혈관 관련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자꾸 겁을 주는데요.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한 자연의 섭리로 인해서 줄어드는 호르몬들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완경기 여성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로 여성 호르몬 보충제 대신에 사과를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전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가수원 집 딸은 예쁘다! 들어보셨을까요? 그만큼 미용 효과도 탁월한 과일이 바로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폴리페놀이 항산화 효과뿐 아니라 하얗고 뽀얀 피부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라는 동요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 사과를 꼭 드셨으면 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마실 위험이 높은 분들이나 아직까지도 금연을 못하고 흡연하는 담배를 피는 분들인데요. 사과 속 퀘세틴 성분이 미세먼지, 대기오염, 담배연기가 일으키는 기관질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퀘세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몸에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작용도 합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고 학교에 가거나 출근을 하면 당연히 기간질 폐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네, 사과 하면 사과 식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리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과 식초를 다이어트와 그리고 또 피부미용 특히 여드름이나 사마귀, 평평사마귀 이런 데 활용하시는 여러 영상들이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식초는 일단 발효가 돼서요. 성분만으로 보면 아세트알데이드라는 즉 뭐? 알콜과 같은 역할을 몸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과 자체가 산성화되진 않았지만 식초로 만들면 우리 몸에 들어올 땐 산성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이어트를 사과 식초로 급하게 하시지 말고 사과 있는 그대로 먹물로 먹기가 힘들다면 갈아서 아니면 착즙으로 그렇게 건강한 다이어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16년 10월 공공건강영양학회에 게재된 리뷰에 따르면 사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대장암,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등 특정 암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과 속의 섬유질은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016년 3월 소아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 특히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한 여성이 중장년 이후 유방암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2020년 8월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단의 사과, 차 등 플라보노이드 항유식품을 적게 섭취한 50세 이상 성인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먹은 이들에 비해 향후 20년 동안 알치하이머병과 관련된 침해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에서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흔히 성인병이나 암, 그리고 위나 대장 등에 좋은 것만 떠올리는데요. 사과는요, 심지어 이 치아에도 좋습니다. 사과의 가육은 자연의 칫솔이라고 하는데요.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충치가 예방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과를 깍지 않고 먹으면 껍질이 딱딱하므로 씹는 횟수가 늘어나 안면 근육 운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뇌 속의 피 흐름이 증가하면서 잘 씹어야 하므로 타액 분비가 증가해서 구강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착안해서 사과를 갈아먹거나 착즙을 해먹을 때도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죠? 항상 제가 채소과일식의 가장 첫 번째는 원물 그대로 껍질째 먹어라. 그런데 이게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도 현대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갈아서 먹어보자. 그런데 나는 이 식이섬유조차도 소화가 안된다. 그래서 불용성, 수용성, 심이섬유가 다 포함된 착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먹고 싶을 때는 착즙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청가, 시중에서 파는 살균, 멸균된 것보다는 집에서 직접 착즙한 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해 오는데 절대적으로 에너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영양소들을 골고루 준 게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조차 먹지 않고 지낸다라는 것은 정작 가장 기본부터 먹어야 될 걸 안 먹기 때문에 뭐다?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뭘 해도 만성질환이 있다 하신 분들은 사과부터 매일 하루 한 알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